2023년 12월 1일 여기 분주하게 전시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백고 이강수 선생님의 제자들인데요 우리 미호회는 청백이강수 선생님의 제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년 이상 수료한 20명의 회원으로 미호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우리 미호회는 우리 한국 분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라고 자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또 작가들마다의 개성도 있고 20여 명이지만은 또 다른 스타일의 그렇게 또 예술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각자 그 역할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제1회 미호분제 전시회를 위해 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격수 선생님의 제자들 내가에게 내 작가를 위해서는 다행이었습니다 9 Ein국전 Educator грock수 선생님찍돼 Gros prospectusi guerrera 9 Jan Hagel king Vamos assassin 빛부하고 conoscu 9曹님 김종 shall 확률 rike 읽어 아멘 다음날 제1회 미호 분재 전시회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호 분재 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청백 이강수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고 그의 어를 조차하는 문화생들의 전시회입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문화에서 지금 배우고 나온 지가 적게는 35년 길게는 50년 60년이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추억도 많이 생각이 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새해 이렇게 많이 왕렴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역사를 만들고 조촌의 1위를 이어나가는 미호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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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호에는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의 우리 제자들까지도 취미인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강의도 대체적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해요 배우고 싶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저희 미호에 회원 20여 명 아무 분한테나 연락을 하셔도 은쾌히 잘 지도해주고 가르쳐 드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JMO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더 멋진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